그래서 순심히 가서 저기 뭐 공연할 거 준비하고 있어 어 여보 순심히 공연할 거 준비하라고 그래 어 잠깐만 가서 어 바보라든 등신을 하든 병신을 하든 할 거야 할 거니까 어 조금만 계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요 이렇게 꼽아주신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못 미치는데 하나 그죠? 자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셨지만 오늘도 오늘도 때거리 걱정하느라고 정말 힘든 각각장이 정말 많고요 노인복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정말 어르신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곳곳에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주신 돈이니까 그죠? 저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 가끔 온몸아리 파져서 들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우리도 꼽아주신 돈 좋은 데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자 다 못 미쳐 그래서 저희가 또 저기 가면요 우리 충청남도 영기군 남변 수산예 가면요 우리 여러분들 장애우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분들이 겨울이 좀 따뜻하게 보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4년째 갖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순심이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딱 1분만 선전할 때 그거는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사라 소리가 아니라 약국에 있으면 여러분들 약국에서 보이거나 이 물건 하나씩 팔아주라고 치밀지않아 이 물건은 한 번에 감사합니다.